자 공중유닛으로만 플레이 미션 가능한가요 초반 지상유닛 한 부대는 가능요 라고 하시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는 테라니구요 매번 투원이네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김경환님께서 도로바론 우완 정말 감사합니다 김경환님 감사합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재미있습니다 하시면서 진심으로 감사립니다 공중유닛으로만 어 초반 지상유닛 한 부대는 가능 오케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유닛 리버는 공중유닛 아니겠죠 그죠 그죠 리버는 공중유닛이 아니다 어 쉽게 말하면 테란전이라고 쳤을때는 뭐 캐리어밖에 없네요 그죠 초패스 캐리어밖에 없네 그죠 예 맞습니까 쉽게 말해서 쉽게 말해서 초패스 캐리어로 이길 수 밖에 없네 아비토로 때릴 수도 없고 코세우로 때릴 수도 없고 스카우트로 뭐 죽일 수 없으니까 캐리어를 뽑아야 되네 어 어 그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이것도 참 상당히 어 험난하겠네요 그죠 그러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스카우트로 아마 상대가 지지를 치는 상황은 발생이 안되니까 음 너무 효율적이면 좀 떨어져 스카우트는 솔직히 막말 끝을 내지 못하니까 일단 어 차라리 그 돈이면은 좀 더 아껴 가지고 캐리어 번개나 어 차라리 이것도 사실상 솔직히 말해서 말해서는 어 무해수를 창조하는 겁니다 예 예 지금 제가 점수가 2100점대기 때문에 그죠 예 이 또 어 상당히 고난이도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의 14 트리플 빌드가 있다라면 시도는 해볼만한 어 미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죠 예 저의 14 트리플 빌드 그죠 예 많이 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죠 예 제가 이렇게 뭐 중요한 미션이 걸렸는데도 이 빌드를 쓰는 이유는 있겠죠 그죠 예 어느 정도 그죠 괜찮다고 제가 나름의 어떤 계산이 확하게 들었기 때문에 쓰는 거에요 요런 미션이 걸렸을 때에도 느낌 아니까 예 요런거 바로 생산해주고 요거 나온 프로브 그죠 예 20대 나온 프로브 밑으로 내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 한시가 자원이 좀 잘 캐지네 여러분들 한시가 원래 이게 21랙이거든요 원래 21랙인데 한시가 자원이 좀 더 잘 캐지네 보니까 자원 수급이 그죠 20의 넥스에서 꽂히네 잠깐만 어 지상군 한 무대밖에 못 뽑는 거면은 그냥 원게트 뽑는 게 낫겠다 여러분들 막말로 인정? 여러분들 그것은 인당 맞잖아 어차피 투게이터 올리면 뭐해 어 지상군 한 무대밖에 못 뽑으면 돼 투게이터 널릴 필요가 없죠 예 그냥 원게트 뽑는 거예요 그죠 어 느낌하니까 어 요러면서 그죠 29 아비터 베이크 한번 살짝 주고 달큰하게 그죠 29 아비터 이거 완벽한 무너 베이크 아닙니까 바로 가스동 바로 지어주고 싹이터 바로 올라옵니다 스텔енные 그리고 세워두고 조금만 더 생산해주고 29 아비트를 좀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상대가 딱 보니까 그죠? 여러분들 딱 봐도 느껴지죠 여러분들 29 아비트 생각하고 있는 거 상대가 맞죠? 응 아이고 초패스 개리야 아우씨 어! 미친 거 아니야? 미친 거 아니야? 지금 리버를 타기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지금 최적화가 조금만 빨리 말씀해 주셨으면 제가 리버 캐리를 했을 텐데 지금 좀 늦었습니다 예 예 예? 예 지금 좀 늦었습니다 지금은 예 이미 지금 예? 예 지금 쉽게 말하면 어 이건 뭐 썩 좋은 비유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똥으로 차면은 지금 이미 똥이 이미 다 거의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똥 닦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예 예 지금 안 되는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이 안 됩니다 초패스 개리야 어? 드라곤 좀만 더 생각해 주고요 일단 이거 페이크 용어로라도 이거 좀 게이트를 좀 늘려야 되나? 어 페이크 용어로라도? 굳이 병력 안 뽑더라도? 스캔 뿌리면 어떡하냐 막말로? 그럼 자 떼는데? 어? 일단 페이크 용어로라도 페이크 게이트를 좀 늘려놔야겠다 막말로 병력 안 뽑는 한이 있더라 그죠? 예 진로단계 생산했지 꼭 아 일로 조금만 더 아이고 이종호님께서 유튜브로 만원원 감사립니다 이종호님 만원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주봉님께서 또 어 유튜브로 5천원 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어 마트이사님께서 유튜브로 만원원 감사합니다 교수님 진로 3마리로 프루브 5킬시 5만원이라고요? 예? 고거는 다음에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? 고거 다음에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트242님 후원 2천원 감사합니다 똥 찌렸다 라일리아 진짜 똥 좀 쌀 것 같긴 하네요 농담 아니고 지금 좀 똥 쌀 것 같긴 해요 일단 최적화로 포킹 뽑았는데 마인즈가 하러 가는거죠 예? 마트이사님께서 유튜브로 2천원 도원 감사드립니다 진로단마리로 프루브 5킬시 5만원 예? 다음판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토스장 나왔을 때만 가능한거겠네요 그죠? 예 근데 그렇게 죽는 사람이 있나 그 바보도 하네 예? 아흐흠 이게 퍽 물 Basic 우척 아직 아직 한부대 안됐네 그죠? 한부대까지만 뽑도록 하겠습니다 반말로 인정 어 인정 아 여기 없구나 공유업 바로 찍어주고요 아이고 이주복립에서 다시한번 더 유튜브로 5천원 동원 감사합니다 앞에 후원 붙여서 다시 오 캐리어 봤다 요게임 끝나고 제가 미션 확인해서 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주복립 일단 5천원 동원 감사드리고요 지금 일단 캐리어가 들켰거든요 막말로 예 캐리어 이거 갇혔나 프로브가 설마 캐리어 바로 떠납니다 바로 아모리 1.4합니다 막말로 카즈러버리어세라 뿡 다일러 야 곤란 이미 나와있네 자 떼네 아 쉽지 않은데 여기다 가스 다 파고 있고 하아 아 하아 와 이거 쉽지가 않은데? 진짜 무효수유를 창조하긴 한다 와.. 야..나 이런.. 살..말하구만 캐러 간다 아무 데나 괜찮죠 그죠? 망말로 인정? 망말로 인정? 어 인정 와..이것도.. 무효수유를 창조하나? 망말로 이것도 와 근데 쓸 가스라서 너무 깍세네 다른것보다 일단 035까지 찍어주고요 일단 035까지 찍어주고요 흠 파스 좀 파지마라 이 자식아 아..이것도 무효수유를 창조하나? 설마 원회 이거 무효수유를 창조해 설마? 어? 와.. 여기다 솔직히 말도 안되는건데 지금 상황 자체가 캐리어 공유 여부 좀 큰가? 혹시 모르니까 옥저버 서로 바자 레이스 날라 쑤시니까 막말로 인정? 어 인정 야아 병력 졸라만! 자라 있음 아 링크아 아링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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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링크믹 아링크아 오 셧다 날아 아 0-3-5이 아니었구나 0-2-5이었네 이제 와 빨피 0-3-5이 혹시 모르니까 오 죽어 이제 공격됐네 캐리어 해저라이스다 오XX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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떻게 유지! Database! 적어도 원! 캐릭터 스타링 캐릭터를 잘해야겠다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오케이 와 지리는데 이거 이기나 설마? 아우씨 와 이거 이겼다 이거 이거 이겼다가 봐서 무정 무방하다 이거는 꽉치버리니까 업종 붙이자 레이스 쓸 수 있으니까 어우 내가 빠진거 보자 이 양반 이 양반은 실화냐 아우 업종 붙여놔야지 혹시 몰라 방심 따위는 없다 상대 깜짝 놀라겠는데 공삼업 다 돼간다 와 이거 성공시키네 결국 와 이거 지리긴 했다 진지 공삼업 됐다 예이야 캐리어 공삼업이다 이 양반아 막말로 빤쓰고 소리 지르잖아 덤벼라 그냥 덤벼라 덤벼 덤벼 그냥 덤벼 야 덤벼 컨트롤 안한다 흐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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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캐리어 공삼업 캐리어 공삼 쌌스 캐리어 공삼업 싫어하냐 실화입니까 실화입니까 예? 지지 안나오고 해요 어우 쏴버려츠 상대 EPM 313 바코드 홀리앤들 딸라일레이 스스로 스스로 나완 수